정노러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정양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흘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 이쪽 저쪽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단 곳이 없네 내 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흘지로 흘지로 길못 사방팔방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항아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 내 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흘지로 길모퉁이 나는 서있네 흘지로 길모퉁이 나는 서있네 나는 서있네 흘지로 길모퉁이 흘지로 길모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